너무 핫하네요 아 근데 저희가 대전하면 뭐 중앙로 성심당 이런 맛집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냥 뺄게요 어? 아 네네 근데 대전 분들이 제일 핫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핫한 그룹 핫 플레이스를 역시 아 저 여기도 줄 수 없잖아요 맛있다 여러분 제가 대전 이행수를 준비해왔어요 네 운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한 번 같이 운 띄워주실 수 있어요? 하나 둘 셋 대전에 오는 톨게이터를 지날 때 느꼈던 하나 둘 셋 절 절율이 흐른다는 것 아 딱히 재미는 없는데 감동은 있다 그쵸 감사합니다 만약 그게 수줍어요 아니 언니 하고싶으면 다해 저희가 또 얼마전에 대전 팬사인회를 썼잖아요 네 저저번주 그쵸? 되게 최근이잖아 그쵸? 네네네 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역시 뭔가 정이 느껴지는거 같아요 맞아요 따뜻해요 맞아요 정네요 따뜻한걸 넘어서 핫하다 아무래도 시간여행을 맘대로 하는 도시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0시축제죠 네 오늘 몇시입니다 지금 몇시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시인지 아시나요? 아요? 지금 0시 아닌가요 0시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9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을까요?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즐거우신가요? 네 그러면 우리 아 죄송해요 뱉고 생각을 하고 있네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곡이 계신가요? 네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그래도 끝나기 전에 가서 들어볼까요? 왼쪽 먼저? 최대한 가까이서 왼쪽 먼저? 네 오른쪽 먼저 가볼까요? 오른쪽? 합의 좀 해주세요 좋아 가자 먼저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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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실지 보이시나요? 여러분 아니 여기도 본무대만큼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아주 꽉 매운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단 위고 저 왼쪽 한번 가보시는 한마만 뜻으로 위고를 외쳐주셨어요 그쵸?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꽉 찼어요 와 진짜 많네요 왼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정말요? 우와 우와 여러분 더우시죠 여러분 I say that You say that You say that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뭐 듣고 싶으세요? 위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위고를 원래 다른 곡을 준비했었는데 아니 근데 또 가운데 분들도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아경아 아경아 네 I say that You say John 네 네 네 너무 착하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고 무대를 해볼까요? 그럴까요? 그전에 그전에 연습이 있어요 네 맞네요 우리 다같이 즐겨야 할 그런 무대니까? 스팟하네요 우리 혹시 멤버 줄줄 찢어져가지고 오웬 이렇게 할까요?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왼쪽까지 그러면 저희가 안녕 저희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크게 해요 질 수 없잖아요 여기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뭔가 한가지를 알려드릴건데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말해봐 하면은 왓츄원 왓츄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볼까요? 5 6 말해봐 왓츄왓츄원 왓츄왓츄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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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왓츄왓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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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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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게 그 베라 베스쿨가벤스31에 골라먹는 왓츄원 아세요? 하하하하 그런거랑 비슷해요 왓츄왓츄원 왓츄왓츄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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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? 제가 봤을때 이 쪽이 이겼어요 맞아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자 왼쪽부터 할게요 준비됐죠? 오케이 가자 말해봐 오른쪽 줄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 여기는 뭐 준비됐죠 인연 뺐어요 자 해볼게요 5,6,3 말해봐 더 크게 이겼네요 여기 질 수 없죠 5,6,3 말해봐 더 크게 아 끝났다 여기가 이겼다 여러분 이거는 우열을 갈릴 수 없이 모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역시 대전 연습 많이 해서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희가 기분 좋게 무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럼 저희 다같이 마지막 무대 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저희 마지막 인사도 그럼 아쉽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스 나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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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신나게 돌아봐요 렛츠고 렛츠고 감사합니다